아마존 스폰서드 프로젝트를 사용한 광고를 시작했으니 이제 수종 타겟팅을 사용해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알아보았듯이 스폰서드 프로젝트는 두 가지 광고 타겟팅 방법을 제공합니다. 많은 셀러들이 처음에는 자동 타겟팅으로 캠페인을 실행합니다. 즉, 아마존이 자동으로 열어보는 상품과 관련된 고객 검색 결과 페이지를 타겟팅하고 셀러는 하나의 입찰 금액을 설정합니다. 이 방법은 폭넓은 고객 검색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수동 타겟팅으로 캠페인을 만들면 더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, 광고를 표시할 키워드를 추가한 다음 각 키워드에 대해 입찰 금액을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광고주들이 자동 캠페인 또는 다른 광고 플랫폼에서 성과가 좋은 키워드를 찾아낸 후에 수동 캠페인에서 이 키워드를 설정합니다. 자동 캠페인과 수동 캠페인을 동시에 실행해서 같은 리스팅을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. 이 캠페인에 포함하고자 하는 상품, 캠페인의 일을 예산, 추가하고자 하는 키워드, 각 키워드에 입찰할 금액입니다. 캠페인 매니저로 이동해서 크리에이트 캠페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캠페인 이름, 평균 일을 예산,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한 다음 매뉴얼 타겟팅 유형을 선택합니다. 그 다음 광고 그룹 이름을 지정하고 광고할 상품을 선택합니다. 이후 기본 입찰 금액을 설정합니다. 이는 모든 키워드의 기본으로 설정되는 입찰 금액입니다. 키워드별 입찰 금액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. 키워드는 고객이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검색하는 단어 또는 문구입니다. 수동 캠페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존은 추천 키워드를 생성합니다. 또는 Provide your own 키워드를 클릭해서 직접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키워드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지만 광고는 상품이 고객 검색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표시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. 첫 수동 타겟팅 캠페인에서는 브루드 일치, 즉 광범위한 일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외의 일치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다루겠습니다. Save & Finish를 클릭하면 캠페인이 완성되고 키워드 입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캠페인과 연결된 키워드를 찾습니다. 광고 그룹의 각 키워드는 캠페인 생성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기본 입찰 금액부터 시작합니다. 이제 예상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특정 키워드에 대한 입찰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. 입찰 금액을 변경하려면 키워드 입찰 상자를 클릭하고 조정된 입찰 금액을 입력한 다음 Save를 클릭합니다. 이제 키워드 수준, 입찰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.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언제든지 키워드 입찰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수동 또는 자동 타겟팅을 사용하여 스폰서드 프로젝트 캠페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광고에서 두 가지 타겟팅 유형을 모두 사용하면 고객에게 접근하고 매출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광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.